제가 여기 오프 진짜 너무 좋아서요 이분들이 돈이 많으신가봐요 그래서 프라이밍 플러스 저도 돈을 좀 벌고 싶은데요 여기가 밖에 회의실입니다 여의도 IST 18층에 있어서 뷰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회의실이에요 데일리 금융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카페이고요 그래서 부자들이어서 친하게 친한다고요 여기가 라운지 카페입니다 원래 깜짝 놀때는 보고 계시면서요 지금 수화 시켜드려도 되나? 네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엉덩한 색종이 지쳤어요 옆에 밖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옆에 IST 볼이 있고요 언제든지 원하는 걸 마시기 데일리 금융에 기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열렬을 치고 부탁드립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웹파즈가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쪽만으로 문제가 많아서 다음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줘요 한 번 좋아하시죠 네 네 ICO 네 여기 중도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요 안전하시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죠 ICO도 진행해서 진짜 맞습니다 지난 번 한번 사실 블록체인어스 행사할 때 한 번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ICO가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코인원 갖고 가서 비트코인을 훔쳐올 수 있나요? 저희도 기사 날 수 있겠네요 네 그 기사 날 수 있겠네요 네 그 기사 날 수 있겠네요 2층에는 코인원이 없죠? 2층에 2층에 희아 화장실은 따라오시면 안 될 거 같아요 ps 흠 흠 죄송합니다 심심해가지고 흠 흠 소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루프에서 변량지 담당하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방송에 출연하게 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네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구요. 방송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보는게 편해가지고 가능하면 계속 저 두 분께 맡기고 항상 여기서 지켜보는걸로 덜오프에 있어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저는 덜오프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같이 했구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김진진 님께서 이제 현정적인 법인 설립 자체 같은 것들을 같이 했고 저도 같이 함께 도와서 덜오프에 설립부터 이번에 유지세이스 기획하고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준비해서 처음에 함께 했습니다. 아 소리가 떠났어. 다시 나오나요? 아까 어디까지 했죠? 아까 한 건 아마 나갔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지금 함께 지켜보고 있구요. 다음에 또 방송 출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앉아계시는 텔디아 씨입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시청자 분들께 소개만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현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덜오프 많이 지켜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제 님이 쉬고 있어. 나가이로. 다 나가는 거 아시죠 지금? 다 나가는 거 아시죠 지금? 다 나가는 거 아시죠? 다 나가는 거 아시죠? 다 나가는 거 아시죠? 다 나가는 거 아시죠? 근제 이 선배님께서는 여자친구 없으시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홍보해주세요. 하하하하 요런거는 해주세요. 하하하하 이렇게 한 번호 번호 딱 놓으세요. 번호.. 이해번호로 연락주세요. 하하하하하하 돈 많이 버시구요. 네 잘생기셨고 그 다음에 돈 더 많이 버실 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튜브 댓글 확인해보세요. 지금 네. 김동일 님께서 팀 분은 뭐해주죠? 누구예요? 팀 좋게 생기셨는데 하하하하 팀 좋게 생기셨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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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물은 났습니다. 에이칸 내고 계속 실물이 났어. 그러게요. 하하하 아니olor 하墜이 그 다음ów datos 하하하하 하하하 자 에리칸 강이 다 따내려야 하겠네 좋아ights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시작할거야 힘이 좋으시니깐 뭐 몇가지까지 하시겠네요 너랑 좀 봤는데 진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짧게 얘기했는데 우외로 많은 걸 얘기했네요 내 인사 좀 있었어요 그러게요 나중에 정리하고 편집하면 다음 일에 있겠다 겹다가지만 해도 진짜 찰떡같이 편집이 되고 지금 라임으로 보시는 분들은 악마 편집당하면 안돼 나중에 편집 이게 이런 얘기였어 나중에 그런 건 있을거에요 저희가 여자친구 없습니다 이거 했을 때 옆에 샤박샤박 그런 편집은 있을겁니다 엄청나게 여자친구를 갈구하는 듯 제발 써주세요 저도 그것때보다 요즘 캐릭이 잡혀버려요 어느순간 저희 얼굴이 저희 얼굴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소유하는게 아니더라구요 맘대로 만지시는거 같아요 제가 컨트롤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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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개인적으로 고소하는게 없더라고요 아멘